~~ ~~ 언니 지금 애기 하나만 있어요? 아니요 두 명이요 어 그치 근데 지금 둘째가 몇살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걔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동네에서 다녔어요? 우리 애기기는 한데 언니 지금 둘째 그러니까 아까 중학생 걔 했던 친구 그 친구가 조금 바람이 든다 소리가 나거든 첫째 보다도, 둘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친구거든요. 예민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걔 친구들 좀 알아? 네, 조금은. 나는 그 친구들 때문에 이 친구가 어찌 보면 본인한테는 구설수인 거고, 그 주변에 그 사람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하고 치료할 일이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리고 어찌 보면 신랑하고 본인하고 놓고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도 부부궁이 그렇게 영 좋다는 얘기도 나오지는 않아. 그리고 본인하고 남편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가서 움직여야지 되는 사람인 거고, 내가 어찌 보면 더 가장 같고 더 남자같은 그런 하주팔차 가지고 났다는 말이지. 그러다 보니 아닌데 맞다 그러는 거야.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얼굴은 진짜 요즘에 뭐야? 그 웃상? 요즘에 얼굴은 웃상이고 그런데 우리 언니가 내 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결혼한 가정까지 사연이 너무 많아. 어찌 보면 내 양의 부모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천의 고아 아닌 고아팔차다 소리도 나고.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언니 사실은 지금은 내 가정에 들어선 이유도 신랑하고도 어찌 보면 조금 급하게 슉 된 것처럼 나는 보이거든. 왜 그러냐면 안정되고 싶었어. 일단 본인을 그냥 누가 이런 것만 보면 그냥 저 사람 원래 화려하고 남자 좋아 이럴 줄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 오히려 별 같지 않은 것들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내 편을 갖고 싶었고 내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고 너무 안정되고 싶었고 집이라는 게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망치다시피 이 결혼을 하셨구나. 소리가 나. 맞습니다. 그려 안 그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으라고 내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한때는요.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좋겠고 안 사라졌으면 좋겠고 잘 되지도 않는 술로 보냈던 사열도 있고 그랬던 본인이 이제 조금 자손들을 낳으면서 그래도 힘은 들지만 내가 주는 사랑보다 아이한테 또 받는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고 그 계열로 인해서 오히려 남편보다도. 남편보다도 그걸로 조금 내 중심은 더 생겼다. 네. 근데 이 와중에 과거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그런데 세세하게 하나씩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금전의 문제. 네. 일단 돈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시급하신가 봐. 네. 본인 지금 내 거 하시는 거 있어요? 네. 얼마나 되셨어? 한 2년 정도? 한 1년 반, 2년 정도? 어디에 있어요? 슬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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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거를? 잘해야죠. 네. 언니 근데 그게 거기 지금 들어가 계시는 데가요. 층수가 지금 위층에 있어요? 아니요. 2층이요. 그러니까 위의 층. 네. 위층에 들어가는 있는데 언니 그 자리가 조금 요사변동이 많아. 언니 이 계약하기 전에 그 털을 보실 때 거기서 얼마나 있다 나갔다 그랬어? 거기 공실이었어요. 나는 있지 여기가 그렇게 놀려 지던 자리가 아니다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누가 거기 들어가서 영업을 하다가 넘겨주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잠깐 있다가 그냥 가버렸든지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놀고 있었든지 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들썩이고 소리내던 자리가 아니다. 맞아요. 소리가 나. 그리고 좀 컴컴해. 맞아요. 어두워. 어? 하는 터전을.. 아니 거기 터전을 둘러보니까 어두워. 본인이 그것도 그래서 인테리어 어쩌고 저쩌고 만들고 할 때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었어. 자리는 이동해서 오는 것까지는 오히려 너무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야. 조금만 신경쓰면 올 수 있는 그 자리야. 네. 그래 안 그래. 역 어쩌고 있고 사거리 어쩌고 저쩌고 있고 거기서 조금만 근데 약간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게 찾기 어려운 자리는 아니야. 맞아요. 내 손이 이렇게 꺾이는 걸 봐서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는 덴가 봐. 맞아요. 그치? 근데 어두워. 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러 나가도 어찌 보면 본인 겁내고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못 번 돈도 아니었어. 처음에 내가 겁냈던 것보다는. 네. 그런데 더 커지지가 않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잘하면 현상 유지고. 네. 조금 조금씩. 네. 맞아요. 그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네. 특히 지난 8월달 9월달 지나고. 네. 올해 넘어오면서. 네. 올해 더군다나. 올해 초봄에 춘 3월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6개월을 지나 놓기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맞아요. 6,7개월 동안 지금 그래서 선잠을 자더라. 맞습니다. 자손나비야. 네. 오늘. 오늘. 아유. 이놈의 탈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왔지만 직접 가진 않아도 전화 걸어서도 점도 보고 물어도 보고. 골골 마다 찾았는 바껀만. 어? 네. 골골 마다 찾았는 바껀만. 네. 계방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생각도 많고 시도도 해봤으나. 맞아요. 에이 개뿔이나 소용없더라. 소리가 나. 맞습니다. 그쵸? 네. 우리 자손나비야 내가 결론을 내줄게. 네. 자. 세 가지인데. 자. 첫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본인 지금 이터에서는요. 요사 변동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 잘 다스려지지 않는 자리야. 네. 내가 만약에 이 자리가 다스려져서 본인한테 맞아서. 예를 들어 조금만 터를 눌러주거나 풀어준다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디가면 이거 뭐 도깨비터 이런 얘기도 듣게도 생겼어. 근데 그거를 해놓고 나서 여기서 잘 돼가지고 오래 갈 거 같으면 내가 그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가 그렇게 해서 살려놔가지고 잘 될 거 같지가 않아. 음.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 되는 자리더라. 음. 어? 네. 어찌 보면. 저 곧 재계약인데. 그 순간에 그래서. 네. 여건은 힘든 건 알겠지만. 네. 원래는 나가야 되는 자리더라. 아. 근데 지금.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맞고. 네.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맞고. 네. 요 모먼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힘든 건 알겠는데 언니. 꼭 더 유명하고 막 역세권에 이런 거 아니어도 되니까. 이 터에서는 나가세요. 어. 근처라도. 어. 아. 그렇게라도 움직여. 여기서 둘러봤었을 때 얘를 그렇게 해서 살려놓는다고 한데. 네. 본인하고의 4대 연대가 일단은 안 맞고. 네. 그럴 거 같으면 속 아프고 힘들진 모르겠지만 부어놓은 게 아깝기는 하지만. 네. 여기서 그냥 꼬리 자르고 다른 데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 것이다. 이해하셨어? 2년 재계약은 안 될까요? 언니 내신 마음에 지금 어디 또 가서 뚜둑여 박살내서 또 만드는 것도 돈이기도 하고. 네. 들여놓은 게 아까워서라도. 어. 언니 세심해. 꼼꼼해. 네. 본인. 일 없을 때 한없이 늘어지고 하지만. 일이 닥치면 언니 뭐 안 됐으면 새벽 1시 반에라도 뛰쳐나가서 해오고 올려자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쏟아놓은 게 있어서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러는 자리인데. 냉정하게 시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살려가지고 계속 네가 해먹을 자리는 아니다. 소리가 나. 지역은 괜찮고. 그렇지. 멀리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동네를 바꿔야 난리를 쳐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방에 있는 터전마전 들어가더라도 거기서는 나오시거라. 재계약하지 말고. 응. 빨리 하라고 오셔야 되겠네. 곧 재계약인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냥 평타인 거예요? 재계약을. 이 상황이 이기복이 안 없어지고 여기서 그렇게 하면 또 몇 년 단위로 있어야 되는데 손실이 더 커. 차라리 빨리 정신 차려서 움직여가지고 살구녕 찾아라. 라는 얘기가 나와. 그럼 하는 일은 지금 저한테 맞는 건가요? 그렇지. 일은 괜찮아. 일은 괜찮은데 우리 언니가 사실 올해 내년 놓고 봤을 때 병액 수가 늘었거든. 대병원 소병원 왕래하고 몸을 넣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돈이 나가는 수가 늘었거든. 아까 내가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 터 얘기했어요. 두 번째 문제. 본인 친정에서 상보기 볼 일이 지나갔었다. 네. 알아 몰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알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본인 여건 봐서는. 내 친가 역시도 어쩌보면 누가 왕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손들을 보고 이어진 집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식구들도 터지라 그랬고. 본인 역시도 아까 처음에 그랬죠. 내가 내 부모 양해 부모 있어도 남 줘야 되고. 고아 아닌 고아 팔자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아래 누가 어챉고 저챉고 이런 얘기를 들을 상황은 아닐 거야. 근데 분명히 이 집에요. 멀리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요. 불과 2, 3년, 3년, 3, 4년? 많아봤자 4년 안쪽으로 상문 틀 일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맞아요. 아까는 모른다며. 아,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아, 네네. 누가 돌아가셨어? 시아버지. 그렇지.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본인이 그 상복도 일단은 입었고. 나는 겹상으로 보이거든. 본인 시아버지도 있지만 내 전에 내 친정에 있는 데서도 같이 들어온 상이란 말이야. 친정아버지. 그렇지. 그래서 겹상으로 보여. 나는 영정이 두 개가 보이거든. 맞아요. 두 개가 나갔다 이 소리야. 언니. 근데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참 애증이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전에는 아빠 그렇게 되셔고 어쩌고 해도 원망이 더 컸어. 엄청 컸어요. 원망이 더 컸고.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만 안 태어났더라면 우리 엄마도 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 맞아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네네네. 그래 안 그래. 본인 마음이 나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아빠가 엄마 좀 그냥 살게끔 냅뒀으면 좋겠고. 엄마가 한 번이라도 여자 비슷하게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었어. 진심으로. 우리 아빠 너무 욱하는 성질도 많았고요. 우리 아빠 돈 까먹는 것도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양반이고. 맞아요. 돈 잃어버리고 금전도 기복이 너무 심했었었고. 아빠 한 번 눈에 꽂히면 아빠 누구도 못 말리는 거라. 그래서 너네들이 언니 동기가 형제 한 명 더 있어요 지금. 남동생. 너네들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그래서 어린 자손들이 아빠 소리가 나면 문간에서 덜쿠덕 소리가 나면. 맞아요. 이러고 있다가 언제 또 집에서 박살이 날까. 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음 졸이면서 살았대. 맞아요. 진짜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어떡하나. 아이러니하게도 또 막상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됐었을 때 마음이 풀린 건 아닌데. 내가 조금 시선이 변했달까. 그게 조금 있다가 덜쿠덕 정말 탁 상을 치러보고 나니까. 마음이 또 전에 원망했던 마음과 다르게. 내가 이걸 뭐라고 표현을 못 해주겠어. 진짜. 내가 뭐라고 말로 이렇게 풀어서 내가 얘기해줄 수 있는데. 본인 그거를 직성을 내가 영을 떠서 보면. 세상이 두 쪽 나요라고 하기엔 내 원망이 컸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한켠에선 또 기둥이 없어진 것 같고. 내 뿌리가 더 없어진 것 같고. 이제는 풀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나도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도 가정을 가져보니까. 아빠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니야. 다 이해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 입장이 돼보니까. 네. 네. 그의 인생 역시도 내 맘 같지 않고. 네. 맞아요.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상을 입으니까 들어요.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용서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맞아요. 본인 마음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게 너무 복합적인 글 신디라서. 이 표현에 내가 한계가 있는데. 본인 마음이 그래. 그랬었어요. 진짜로. 우리 언니 집안에 근데 놓고 둘러보시게 되면. 네. 어디 보면 뭐 신의 가물 있다. 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으실 것 같아. 네.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본인 어디 가서 보면 신이다 소리도 들어봤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언니 뭐가 있냐면요. 금화에 가물이 많고 부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거상을 입게 되고 사업을 해버리면. 나의 사업의 운이다 이거는. 내 집에 운과 나의 운에 고스란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시아버님은요. 어찌 보면 당신 그거대로 다 잘 산 양반이야. 어 네. 그냥 무난 무난했다고. 병저 가신 것도. 연세도 있으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신 거지. 당신이 특별히 뭐 유달른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가슴에 원이 맺혀서 못 가시고. 이런 상황은 아니야. 그 양반은 그냥 사실만큼 사시다가. 뭐 잠깐 막판에 몇 달 고생은 하셨지만. 그치? 하셨지만. 특별히 뭐 유난히 남유달리 뭐 험하게.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게 아니고 내 친정에서 오는 그 상문바람. 그런 신명바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당신의 터와 복합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나한테 자꾸 안 된 것도 아니고 될 만한데 무너지는 거를 자꾸 줘. 내가 이거를 이전에 겪었어야 돼야 되는요. 내가 이 집 할아버지 아버님 때부터 내려와서. 집에 오한이 있다 보니까. 본인 있게 사연 많은 집에서 자랐어야 했지만. 내가 그걸 나가서 내 가정을 차린 이후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바람이 그거는 지나갔는데. 그게 나의 해먹고 사는 그 운에 이게 너무 영향을 끼치더라. 맞아요. 그래서 내 시댁보다도 본인 친정 그분을 조금 풀어내시고 상문을 조금 걷어내. 그 정리는 한 번은 필요하겠어. 이와 유사한 얘기도 본인이 어딘가에선 들었을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몫이나 이런 걸 제대로 파서 그걸 찾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러는 가운데 본인도 내 마음에 우리가 얘기 안 느껴지는 바는 있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상을 걷고. 내 자리 역시도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를 들어가고. 이 주변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거라. 소리가 나와. 그래서 그 아버님도 망자도 그 한을 풀고. 그 돌아가서 나간 자리를 깨끗하게 걷어놓고. 본인도 본인 한을 풀고. 그 다음에도 그 본인이 더 억척스럽고 미친 여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뭘 해도 충족되지가 않고.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허리가 내려앉고. 눈으로 뭘 본 거는 없는데. 어딘가에 가면 소름이 쫙 돋으면서. 친구들은 괜찮을 텐데 나는 거기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이러는 게 이 이상 끝에는 10배 20배 더 많이 타왔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이 부분을 해결을 지었는데도 그러는지 봐봐. 거기에서 원인이 온다. 그리고 본인이 이건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언니 집에 누가 이북에서 오셨든지 이런 양반이 있나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치. 왜냐하면 내 그냥 원래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이북 조상이 들어오거든. 거기가 원래 이 시내가 아무리 많다. 거기서 왔던 게. 근데 내 눈에서 봤었을 때는요. 이 집에 분명히 누가 두 번 결혼을 하셨든지. 본 적에는 안 올렸지만 첩살이 같이 해가지고 그랬는 건지. 그게 계시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알아 몰라. 알아요. 거기에서 넘나들고 내 집에서 빌었던 그게 내려오는 집인 거고. 바꿔 말하면 그 아버지 그렇게 해원하고 하면서. 집에 이런 조상의 몫을 잘 잡아서. 그 우주 할머니 깨끗하게 풀어내고. 원주인공은 내 뼛줄 받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양반 잘 해원하고 감을 채워. 그러면 거기서 금아이 재수도 주고 복도 줘. 그래야 이제 순환이 되는 거야. 내가 인간이 열심히 살고 이런 거랑은 별개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본인은 진짜로 뭐 하나 안 해놓은 거 생각나면 1시 반이든 2시든 뛰어나간다고. 열심히 사는 건 내가 말 안 해도. 본인 알아서 열심히 한다고.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만 해결을 짓고. 얘기 많이 들었을 거지만 언니. 그러고 나서 잘 빌고 살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아. 그래야 내가 돈 까먹을 일 없이. 내가 돈을 벌어도 그게 내 금전이 되고. 본인은 그거는 대신에 있어요. 내가 이 가물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도. 내가 왔다 가거나 조금 그러면. 희한하게 죽어가던데도 좀 사람이 넘나들고. 꼭 이상하게 정말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제가 보면 다 따라서 들어오네. 식당을 갔는데. 본인이 먹고 나가면. 이상하게 없다가도 다 비어 있었는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네. 본인이 그래. 이 집에 이 대감 이런 줄이 많거든. 아 정말 신기했어요. 이 조상 때 이 대감 줄이 많아서. 본인이 그 신의 가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풀면 바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겉으로 봤을 때는 허름해 보이거나. 어 저게 되겠어 싶은 자리도. 나랑 사대가 맞고 나랑 맞는 털을 들어가서. 본인이 이런 조상이나 신면에서 자꾸 가리는 게 없고. 여기서 도움을 받으면. 그 힘으로 본인이 거기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또 확 모여들고. 이런 식으로 좋게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가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모르고 살 땐 환란이고 풍파지만. 잘 이렇게 다스려놓고 위에서 빌고 살게 되면은. 또 거기서 그런 봉록을 남들보다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어 저 처음 알았어요. 그치. 네. 그래서 조상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가물이 무서운 거야. 그거를 그런 식으로. 네. 굿 하셔야 돼. 닦아놓고 말하면. 한 번은 이 정리는 필요해요. 정리를요. 대신에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꾸준히 빌어봐. 그렇게 되면 이 바람이 잦아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내 장사로. 내 사업으로. 내 영업으로. 좋게 안정을 시킬 수 있다. 본인이. 이 말을 들으시는 것도. 본인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알겠죠. 근데. 너무 소름돋는데요. 너무 잘 맞춰주셔서. 어. 그런 건 크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 생각지도 못한 걸 너무 잘 맞춰주셔 가지고. 네. 처음 알았어요. 처음. 어. 그래서. 네. 자손나디아. 어찌 보면 사연만 왔던 인생이고. 네.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았고. 뒤돌아보기가 힘들어서. 네. 앞만 보고 왔던 세월이지만. 이것만 잘 넘기자. 네. 그래서 네 가정으로. 미안한데 신랑 얘기는 끝까지 안 나와. 그렇지만. 하하하하하하. 당신이 잃은 가정이니만큼. 그걸로 내 장사로 내 영업으로. 그 금전으로 그래도 원풀과 한풀으로 가자. 음.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러면. 제가. 제 장사를 하기는 하는 건 잘한 거네요. 잘했어. 어. 본인 솔직히. 본인도 좋은 성질도 아니요. 그거 하고 있으면 저 멍청하게 왜 저지라고 앉았나 생각도 들고. 맞아요.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남의 말. 안정성은 희한하게 추구하면서도. 정작 남 밑에 들어가면 너무. 열받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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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뜻은 이제 못하겠어요. 나는 안정적이고 싶어서 자꾸 웬만하면 직장 쪽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어디 가면. 내가 귀찮은데도 그래 자꾸 바꿀 일이 생기고. 직장을 밥 먹듯이 자꾸 바꿨었고. 가면 또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의 운을 다스려서 내장사로 풀어 먹읍시다. 그거를 정리하고 나서도 본인 마음적인 부분 이런 정신적인 부분하고 돈의 기복이. 그러고도 그러는지 봐봐. 많이 안정이 될 거야.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한데요? 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